다시 포토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더나인에 아주 또 원더나인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9명으로 선발된 멤버들이 이제 한자리에서 포토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 향해서 포토타임 포즈 취해볼까요? 우리 앞쪽에 있는 멤버들은 잠깐 자세를 조금 낮춰주시고 자, 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정면컬 취해주세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자, 그 상태 그대로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포즈 가볼게요 포즈 취해주세요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자,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, 우리 기자님들께 화나게 웃어주세요 포즈 갑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넷 다섯, 아니다 포즈 일단은 굉장히 데뷔 쇼케이스치고는 너무너무 다들 잘하셨는데 그래도 좀더 색다른 포즈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 일렬로 쭉 서주시고요 네 자, 일렬로 쭉 서주시고요 자, 쭉서서 통일된 느낌으로, 뭐 안무 동작도 괜찮고 우리 기자님들께 우리 원더나잇 이제 아홉 명이 하나가 돼서 통일된 모습으로 포즈타임 한 번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떤 거 하면 좋을지 대충 다들 마음이 유치가 됐나봐요. 자 포즈 가도록 하겠습니다. 포즈 보여주세요. 자 이번에 스포트라이트 포인트 안무인 것 같습니다. 자 포즈. 다들 어쩜 이렇게 아직 성인도 안 된 멤버들이 많은데 길쭉길쭉한지 모르겠어요. 아직도 성장판이 다치지 않은 분들입니다. 자 포즈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가고요. 네 3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자 오른쪽으로도 네 살짝 틀어서 포즈 보여주세요. 하나 둘 셋. 수고하셨습니다. 자 데뷔 첫 포토타임을 잘 마무리한다든지 우리 스스로 박수 한 번 칠까요? 네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원더나인이 정식으로 우리 원더나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앨범이 나왔어요. 그래서 우리 단체 인사부터 우리 기자님들께 오늘 바쁜 시간을 위해서 와주셨잖아요. 인사 먼저 한 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. 둘 셋. 안녕하세요 원천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아 씩씩합니다. 자 한 번씩 개별 인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승완군부터 네 마이크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